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.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첫 합작 사례로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을 함께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. 또 새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혼다의 전기차에도 공급되는데 일본 자동차에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공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두 회사는 총 5조 원 넘게 투자되는 이번 공장에서 이르면 2025년 말부터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입니다.